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 반갑구요 자 오늘 할 게임은 저번에 기생수 더 비지터 더 비지터 리턴즈를 이을 최고의 명작 게임 기생수 게임을 다른 시리즈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밌으니까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고 이 게임은 저번에 이제 더 비지터 뭐랑 더 비지터 리턴즈에 비해서 약간 다른 느낌의 조금 더 추리적인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게 여러분들도 답답하다고 하니까 오늘 아 좀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잔인하네요 네 잔인합니다 네 좀 좀 약간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좀 잔인해요 여러분들 오늘 열심히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네 샬라샬라 오늘 뭐 등산을 하자 오케이 난 가기 싫어 이 친구가 혼자 있구만 혼자 있는 친구구만 자 이 게임은 이런식으로 약간 저번에 좀 비해서 키보드로 조작하는 건데요 이제 이거를 행복한 캠프인데 캠프 간 사람들을 잡아먹는 게임이죠 일루와 야 뭐야 얘너 어잉? 어잉? 왜 일루와노? 저 아잇? 아잇? 어? 일루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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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와 일루와 이씨 일루와 어재야.. 왜 그러냐 야 야 야 뭐야? 아 됐다 이렇게해서 좌우 먹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네 보이시죠? 여기 팔 여기 팔이 생깁니다 다람쥐 좌우 먹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팔이 생겼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렇게 숲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돼지를 먹으면 몸이 커져요 그리고 몸이 커졌으니까 얘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 얘를 잡아먹고 잡아먹으면 이제 그 거북이가 수영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쇠네요 쇠를 먹으면 날개 생기겠지 자 쇠를 먹어봅시다 안 돼 떨어졌어 야야 쇠 야 이거 뭐야 왜 이래 너 쇠야 오케이 날개 생기면은 얘를 날개 먹고 커졌어 야 진짜 커졌다 괴물이다 괴물 빰 인간 어딨어 닌겐 어딨나 난 니가 먹고 싶다 어 이거 뭐야 양말이고 이거는 뭐야 편팬팬팬 팬팅 그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맛있겠 닝겐 아 transplant 아그작아그작 닝겐 닝겐 닝겐닝겐 좋아 좋아 우리 빨리 가자니까 음 아니야 나는 올라갈 자신이 없어 혼자 남아있는 남자애군 맛있게 먹어주마 이런식으로 약간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굉장히 추리게임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이용을 합니다 쥐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쥐를 먹으면 몸집이 작아지고요 근데 내가 얘보다 몸집이 작으니까 가면은 내가 다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더 커져야돼 자 그러면은 먹을만한 애가 있을거지 저보다 작은애 아 여기 작은애 있다 이거 먹고 다름집 먹고 자 쥐를 먹으면 안됩니다 몸집이 작아지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죠 이걸 하고 얘가 작은애가 있으니까 얘 먹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자 무거워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군요 그러면은 저랑 몸집 비슷한 새를 먹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위로 가자 위로 가가지고 어 거북이다 거북이 먹으면은 지느러미 생기잖아 수영하면서 어 수영할 수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자 다시 돌아가서 일단은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가줄게요 이 친구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몸집이 작아서 두드러 맞는거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길만한 크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거북이를 잡아먹어 그 다음에 얘가 맛있잖아 어? 크잖아 얘 잡아먹고 몸집 커졌으니까 어? 사자 어? 찢어버려 오케이 떨어지는 안되는데 자 찢어버리고 근데 넘어갈 수가 없네 또 이럴 때는 아까 생쥐 있었잖아 생쥐 생쥐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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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먹고 넘어가서 생쥐를 먹어야 됩니다 생쥐 친구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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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가 여기까지는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해봤기 때문에 제가 손쉽게 이길 수 있긴 아 할 수는 있긴 한데 다음 탄부터 제가 안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 탄부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케이 닝긴 닝긴 혼자서 도대체 뭐하는 건가 으아 맛있죠 맛있죠 역시 닝긴의 맛이야 어 빨리 가자 왜이 아니야 난 너무 짐이 무거워 니네 날 짐 짐 셔틀이 내가 무슨 웅이야 왜 나한테 짐 만들라 해 밥하라고 난 여기에 남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좋았어 저 친구들 잡아먹지 혼자 남아있는 친구가 맛있는 밥 오오 이런 호랑이 같은 애 좀 조심해야 돼 자 내가 몸집이 작기 때문에 좀 작은 애를 찾아보자 작은 애부터 자치는 잡치면 먹는거 아 이 친구 제일 작으니까 물고기 먹으면 지느러비를 생기잖아 지느러비를 생기면 방 건널 수 있겠다 일단 건너보자 일단 건너봐 어 새 있네 아 야 일로와 어 너무 야 무빙이 거의 야야야 뭐하는 친구야 무빙 장난 아니야 어 야 일로와 어우 자기나 죽겠네 이제 날개가 생겨 어 먹으면 커지고 네 이길 수 있는 애를 또 찾아보자 이 친구 못 이겨 일단 어 요거 요거 좋다 그러면은 이거 잡아먹고 잠깐만 이제 어떻게 넘어가 아 이거 먹으면 안됐나 잠깐만 근데 이 사람쪽으로 어떻게 가냐 흔히 났네 날개가 생겼으니까 아 잠깐만 먹자 일단 넘어갈 수가 없잖아 이러면은 아 생쥐 먹으면 되지 됐습니다 자 생쥐 먹어서 작아진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막 특성을 빼올수 있어 이게 더 비스터의 굉장히 무서운 능력인데 닝게 닝게 도시락을 마시는거 싸왔네 닝게 마실사 마실사 요맛이야 요맛 요맛이거다 마실사 마실사 좋다 자 좋았어 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아 나는 이 물이 너무 좋아서 수영하다 갈게 내 몸매 오 너희 몸매 이치 구신걸 오케이 이번엔 비키니걸 먹어보자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이번건 빨리 먹어야겠다 오케이 가자 이번건 진짜 맛있겠다 자 이제 이거는 어떻게 깨야될지 모르겠네 일반적 다람쥐 피하고서 먹는거네 다람쥐 어 일로왔나 다람쥐 야 다람쥐 오케이 됐다 이제 팔이 생겼고 이렇게 넘어갈수있네 거북이 먹고 수영할 수 있잖아? 일단 얘는 못 이길 것 같아 내가 이러지 마세요 비버님 먹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 몸집이 커서 그럼 생쥐를 먹자 아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됐다 날개 얻었고 왔어 찢어버려 아 이거 먹으면 되는구나 잠깐만 이거 다시 넘어가야 된다 이거 이거 잠깐만 자 좋았어 일로와 일로와 됐다 오케이 넘어가자 작아졌으니까 넘어간 다음에 어 어디로 가야될까 아 이거 물고기 먹고 자 수영한 다음에 약간 미로같은건가? 조심히 가야겠네 오 죽으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비키니걸 기다리고 있어 오걸 맛있어 맛있어 역시 비키니걸이야 맛있어 맛있어 좋다 맛있네 어 어 나는 너무 지금 추워 그래도 가야될거 아니야 우리 같이 정상에 가서 소원을 빌기로 했잖아 아니야 소원은 너나 빌어 나 그딴거에 흥미떨어졌어 이 자식 그래 나 혼자 그럼 등사 정상에 갈게 안녕 혼자 남아있는 청년이군 맛있게 먹어주마 어우 좀 어 이거 왜이렇게 길어 이거 어우 진짜 어렵겠다 이거 어 왜이렇게 커 맵이 오오 너무 커 너무 커 어 바로 옆에 있네 아 근데 수영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야아 맛있어 맛있어 아이 저 돼지는 너무 크다 야 제일 작은거부터 찾아보죠 쉽게쉽게 한번 어 제일 작은게 없어 뭐야 난 뭘 먹어야 되는거죠 어 먹을게 없는데 음 아 일단 건너옵시다 일단 건너고 어 너구리한테 맞아죽는거 아냐 어우씨 어 그러지마세요 너굴님 어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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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구만 이거 일로와 어이거 아 이거 죽어 맛있겠구만 이거 너구리를 먹었으니까 팔이 생겼죠 팔이 생겼으면 이제 수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좋았어 그러면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아까 못 먹었던거 해결하자고 자 어 저 중간에 어떻게 갈 수 있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수영을 할 수 있는거가 필요한데 어? 어떻게 가자 이거? 어렵다 어려워 어 야야야야야야 아 여기 생지 있는데? 잠깐만 아아 맞나 맞나 계속 가게 나오네 이거 일단 이거 먹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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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거 먹읍시다 아 일로와 아이 진짜 왜그래 야 쥐 야 생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무빙 장난 아니다 너 티어가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진짜 이거 오랜만에 로라는 느낌 나는데 이거 엄마 역좀 좀 박아줘야되나 생쥐야 아이 너무 야 잘 피해 어머니야 어머니는 잘 계신지 안부무를 안부무를 뻔했네 잠깐만 야 이거 피해 일단은 피하고 아 여기여기여기 이쪽 이쪽 내려가서 먹자 그 다음에 수영할 수 있게끔 거북이 먹고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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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좋아 올라가 올라가 뭐야 막혀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디로 가는거야 아 얘 못 이기는데 내가 막혀있어 아 막혀있으니까 그냥 너 야 별로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닝겐 있었구만 닝겐 닝겐 헤더샷 좋아좋아 좋아 흑 여기서 여기서 우리 머물먹고 가는게 어떨까 사랑해 나랑 사귀어 줘 둘이 연애를 하고 있었구만 좋았어 여정 여성분이 혼자 이렇게 밤길을 또 돌아다니네 밤길에 무서움을 보여줄 시간이구만 좋았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근데 왜케 어렵냐 딱봐도 어려워 보이지 않냐 쥐를 먹어도 더 커질거 같지도 않고 아 다람쥐 필수 코너죠 이거 먹고 이따 이따 요기 한번 가볼까 새 새 아오야 새 이길 수가 없어 저기 지나가야되는데 새를 이길만한 크기를 만들자 아 여기 아 여기 돼지 있네 먹어 어 이 새는 뭐야 무인도에 있는데 혼자서 새를 잡아먹고 먹읍시다 새를 잡아먹고 오케이 나이스 어 새가 됐는데 나도 이제 어 넘어갈 수가 없어 아아 숲은 못 지나가네 새다 그러면은 아 여기 못 넘어가지 다람쥐로 만들어야겠다 다람쥐로 만들고 이리로 간 다음에 아까 못갔데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자 여기 거북이 있네 여기 거북이 먹고 넘어가 오 오 이거 오오 이거 제일 이겨야된 오네 얘를 이겨야 닌갠들 먹을 수 있고 com 아 아...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아싸 이렇게 하고 이거 먹고 넘어가서 이사람 먹고 이사람이 아니지 어 돼지먹고 어? 아니? 잉? 아아 쥐먹고 가는구나 쥐암마라 어디있어 여기있구만 아 넘어가서 똑같은 패턴 에잉? 에잉? 아아아아 아 얼마나 줄이냐 두마리가 먹어야지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게 더 잘가져야돼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윽 에어애아 그어얼 하아 어 나뭇가지 꼬치됨 앙 하지만 찢어 마시 마시 쓰영 헬로우 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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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럼 어디든 갔다올게 좋았어 영원히 지어주지 와 이건 진짜 어렵겠다 왜키 커 야 저 앞을 붙어 야 어려워 야 피해 피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씨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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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뭐야 이거 수달 있임 수달 임 어 왜 다람쥐 먹는거 가본데 어어어어 야야 야 백을 부르냐 야 백을 부르냐 어어 어어 야 왜그러냐 아아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 죽겠어 나 피없어 지금 어어 아 야 형 부르는게 어딨어 싸우는데 야 1대1 마작 뜨자면서 왜 형을 부르냐 아 죽었어 피관리를 좀 잘해야 되네 지금이다 무시무시한 역이다 무빙이 장난 아니다 아 바람쥐네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 안돼 난 끝장이야 야 야 야 да 바람쥔 아 야 다람쥔 너ше 와 일루와 너 다람쥔 일루와 진짜 너로와 진짜 싸움orts 아나 하하 형을 부르다니 야 형을 부르는게 어딨냐 야 야 니가 내 메이플 매소 훔치고 달아났잖아 근데 형을 불러 야 이 자식아 야 내 메이플 매소 내놔 아 됐다 일단은 건널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 여기까지 맞는거 같애 여기까지 맞는거 같거든 여기까지 맞아 일단 여기까지 맞아 여기까지 맞잖아 그치 내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 이거 아니여 여기까지 맞잖아 아아 아아 이건가 보네 야야 이 친구들 3명이나 부르다니 이 자식들 됐다아 못싸우네 건널 수가 없잖아 저거 무조건 못이겨 저 뒤에 뭐가 있을거 같은데 아아앗 어 생주있다 아싸 얘들 뭐야 야 여기 갱들이 있어 여기 아우씨 무서워 죽겠네 어어어 아아 아파 천천히 됐어 이거 또 어딨어 새다 새 이 자식 됐어 어 아 이거 어떻게 뚫어 이거 잠깐만 더 커져야돼 나 더 커져야돼 이길라면 먹을만한게 아 됐다 됐다 오케이 야 덤벼라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당막 아하하 아 닝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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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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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겐 역시 닝겐이 맛있는 법 우리 이제 여기 떠나자 아니야 난 여기서 이 내가 들고있는 고기를 먹겠어 고기가 아닌거 같은데 이거 똥같은데 이거 맛동산 아니야 맛동산 여러분들 그 과자중에서 맛동산이라는 과자 아세요? 그 맛동산 과자를 불에 구워 먹으면 불고기맛이 난대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야 불고기맛 난대 한번 구워 먹어봐 나도 고등학교때 궁금해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교실에서 맛동산 구워 먹다가 선생님한테 꺼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네 어쨌든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거 맵 진짜 크다 이번거 이번거 좀 어렵다 진짜 어려운거다 이번거 자 일로가서 일단 내가 먹을수있는애를 캐치를 해야되 아 여깄다 일단 얘는 먹어주자 바람지형 너 너무 야비해 너 피하는거 말랩이야 너 회피 회피만 찍었어 오래피야 오래피 야야 너 왜그래 너 재밌게 놀았잖아 야야야 야 시장이름 지내자 야 야야야 이거 솔직히 너무한거 아니냐 야 야야야야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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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그래 야ussian 야야야K 야야야 저ht이깐 장난 casos 아니네 이거 제일어러워 이게임에서 지금 야 integ언 incentives 장난하냐 진짜 장난 장난치나 지금 아야 일로와 아아아... 야야 이야 야 진짜 일로 아 진짜 맨 Kim& 와죠 아 왜 그러냐 야 야야야 15." 야야 진짜 왜그래 아 또 형 불러 진짜 야비하다 너 진짜 너 더럽다 너 진짜 야야 진짜 일로 와ging 이리와줘 으으워보어 아아아아아아아 아 드디어 Grig 진짜 끔찍했다 끔찍했어 뭐야 you what 뭐하는곳이야 저기 아 물고기잖아 어음 물쪽으로 가야되나 어 물쪽인가보다 여기 어어어 어ισair 뒤에 맛있는 자그마한 고기가 있군요 먹읍시다 맛있쩡 맛있쩡 아! 수영을 못해요 아아아아 이럴수가 나가게 해주세요 어 물고기 나왔다 자 오케이 마... 어 여기 와우 맛있어 맛있어 나 이제 다 짱이야 이제 나를 막을 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너야? 너야? 다람쥐 빼고 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야 누구야? 너야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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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니? 누가 날 막을 쏘냐 다 덤벼 그냥 닝겐 여기서 만나는 거야 날 좀 봐줘 난 관심 중재란 말이야 날 좀 봐줘 날 보고 반응 좀 해줘 아니? 이럴수가? 몸을 통과하잖아 날 봐줘 날 제발 봐줘 제발 어? 나 별로 안 무서워? 소리 좀 질러줘 아우 그럼 죽어 그냥 닝닝겐 맛있어 맛있어 좋다 어? 이거 뭐야 야 너 몸매 진짜 흉해 저 술배 좀 봐 아니야 나의 술배는 매력 포인트인걸?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줘 함부로 욕하지 말아줘 라고 하네요 자 됐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헤엑 왜 이렇게 커? 뭔데 이렇게 커? 개컨대? 한번 깨어보자 자 좋습니다 자 어우 500원짜리 먹을게 없네 자 일단 이거 먹고 음 음 어휴 주위있네 여기 아휴 좀 쬐끔 해줘야겠네 아휴 처음에 저거 낚시였네 앞에 저게 딱 있길래 아휴 넙쭈욱 먹었다가 낚시당했다 아야야야야 일로와 진짜 왜그러냐 너 아오 유eling 와 Too ㅋㅋ 아휴 너무하네 너무하네 한 번 bén 먹혀져라 이거 맛있는 거 있다 먹자 먹고 저 아래 세 까마귀 먹으면되겠다 까마귀 먹자 까맣게 마실서 마실서 좋았어 수달 이길 수 있을까? 아아아아아아아아 개쎄다 아 이거 못 지나가는데 여기도 못 지나가고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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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아아 이게 아닌데 음 어떻게 가지 여기를 또? 고민이네 어 날개를 폈으니까 아 이거 너구리있네 너구리 아 뭐야 아우 왜이렇게 세 어우씨 어우 왜그러세요 저한테 어우 어우 저한테 왜그러세요 어우 저한테 왜어어어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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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쥐 웬만하면 와라 진짜 어 쥐 아 쥐 왜그러 야 쥐이자 내가 너무한다 너 진짜 너 인간 너 진짜 아 너구리 먹고요 오케 됐죠 오케 너구와서 아야야야야야 이거 뭐 애매하다 야 너구리 먹어주고 이제 수프를 건넙시다 건너서 요기 어 여기 거북이 먹으면 수영할 수 있잖아 자 올라가자 올라가서 요기 내려가는 것 같애 오케잇 잘한다 어디야 길이 어디야 여긴가 딱 보니까 여기구만 오케 굿 일단 쟨 쟨 쟨 쟨는 못 이겨 어 베지션 야 나 개 커졌어 지금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애 불을 줬 야아 좋다 좋다 야아 괭판 괭판 야 야 술 가져와 나는 얘 뭐냐 이거 닝견이잖아 닝견 여기서 뭐하는거짓 수영을 하고있네 도와채 algorithms 즐거워보이는 고마 맛있어 맛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개 징그럼 다 짤리네 그냥 아주 그냥 에 나는 여기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이상한 짓이나 할까 변태같은 자식 내가 처단해 주지 와 여기 진짜 크다 왜 혼자서 이상한 짓을 자 이게 알 순 없어 아 작은애부터 찾자고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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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 쇠 잠깐만 컨트롤게임이다 컨트롤게임이다 어이 다 먹었는데 날아다 가자 오 어어어 어우 와 어휴.. 어휴.. 피없어 x5 오... fik겠어 x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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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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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귀 따라와 주자귀마 개큼 이거 먹고 위로 올라오는건 없다 아아 잠깐만 나 죽겠어 나 죽겠어 가서 올라가서 돼지 돼지 먹어주고 됐다 좋아좋아요 좋았쓰 이제 까마귀장을 먹어주고 자 피해줘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어어 야야야야야 부리로 막 줬네 그냥 어 어 절대 못 이겨 절대 못이겨 좀 더 큰 애를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너 진짜 별로다 너 너구리 어? 너 진짜 인간적으로 너는 너는 진짜 별로다 넌 사람이 안될구나 너나 아직 아휴 아이아이 야 너도 진짜 너도 너도 너무하다 야 믿기야 믿기야 어떻게 내 아 야 야 그거 덤벼 야 그냥 덤벼 너 진짜 너 별로다 야 컨트롤 게임이야 이것도 아 왜그러냐 너 진짜 오케이 먹었다 아 드디어 먹었네 됐다 아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또 해야된다는게 너무 더 짜증나 지금 아 피해 피해 어 피해 아 진짜 피해 좋아 아이아이아이아 뒤에 다람쥬짱 닷짱 먹고 넘어가 넘어가 람쥬짱 아요 혼자 계시면 자고 먹힙니다 이런식으로요 좋아요 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ㅜ 개쓰게 때려요 불의로ae. 송곳이야 아휴 다 피해 다 피해 자 어이아으으으 어구리 먹고 지나갈 수 있겠군요 자, 아니 이거는 뭘 먹으라는 거야? 어, 이거 뭐, 이거 뭐, 어, 이거, 본디, 먹고 됐다 여기 먹어야 돼 있나? 아, 있다, 있다, 있다 와, 야, 야, 이거면 나 다 잡을 수 있겠는데, 지금 그치 않아? 야, 야, 가자,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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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다 죽었다, 오늘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너, 다 죽었어, 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아아아악 와그작, 와그작 마실서, 마실서 와그작, 와그작 개꿀맛 아, 못 넘어간다, 어떡하냐, 아, 여기 있네 야, 아까부터 너, 야, 너 그래, 그래, 그래 너 아까, 너, 그, 새 위인해가지고 나 아까 개때리대지 잘못했어, 안했어 잘못했어요, 안했어요 뭐, 안했다고? 어, 그, 찢어 아, 어우, 여기 있어, 깼어, 잘 싸운다 아이, 닝겐 나는 사실 기생수가 아니다 기생추라 기생추 기생추 고자샷 어, 뭐야, 클리어야? 깼짜노 깼다 여러분들,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쉬웠네 그나마 쉬운 게임이었어 자, 이렇게 해서 29분만에 클리어했네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재미났네 재미났어 어, 징그러워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도와주세요 안녕 안녕